네, 딸꾹질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. 알려줬었죠? 성공했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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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딸꾹질 멈추는 방법이 있어요. 내가 터득한. 싸이비로 몰아가지 마시고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딸꾹질의 종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. 약한 놈과 센 놈이 있어요. 딸꾹질은 두 개가 있어요. 약한 놈과 센 놈. 기본적인 딸꾹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멈추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웃지 마요. 절대로. 알았죠? 내가 생각한 방법이거든. 내가 생각한 뭐가? 딸꾹질 하잖아. 멈추고 싶어. 그러면 숨을 참으면 멈춰요. 이거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.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숨을 그냥 참는 게 아니야. 숨을 그냥 참으면 그런 느낌으로 하면 안 돼. 뇌가 내가 숨을 참아서 내 뇌에서 아 얘 죽었다. 라고 생각이 들도록 그럼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어떻게 숨을 참아야 되냐면 여러분 딸꾹질 할 때 해봐요. 내가 군대에서 이거 해. 군대 후임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야. 딸꾹질 난다 해서 가르쳐줬어. 싸이비로 몰아갔잖아요 나를. 그래도 성공했는데도 싸이비로 몰아간다니까 이것들이. 성공해요. 이거 진짜 성공해요.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. 이게 이 생각만 있으면 돼. 뇌에서 아 나는 죽었구나.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. 숨을 참을 때. 그래서 숨을 그리고 크게 들이마셔야 돼요. 어떻게 들이마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. 힘을 다 빼고. 왜? 힘을 주고 있으면 긴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. 힘을 다 빼고. 그러니까 포커스는 하나야. 난 죽었어. 힘을 다 빼고. 숨을 크게 들이마셔요.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야. 죽을 준비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. 알겠죠? 멈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탁 멈출 때 난 죽어야 돼. 죽어야 돼. 죽어야 되니까 약간 멍을 때리면 돼. 이렇게. 아 나 이거. 갑자기 현타가 오네. 나 이거 원래 안 하거든. 이거 잘 안 가르쳐 주거든. 잘 들어봐. 이렇게 해야 돼. 아니 이거 이렇게 이래야 이래야 내가 죽은 것 같잖아.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러면 이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. 눈을 깜빡이면 안 돼요. 왜? 눈 깜빡이면 살아있는 거잖아. 손도 까딱까딱 하면 안 돼요. 까딱까딱 하면 안 돼. 진짜로 죽은 느낌. 이렇게 10초에서 15초. 짧게. 아니 천천히 빠르게 말고. 이렇게 10초에서 15초를 하잖아요. 웬만한 딸꾹찌기 다 멈춥니다. 나 진짜로 그래서 길 가다가 딸꾹찌기 나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서서 이렇게 한 적 진짜 많아요. 그럼 이게 내가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있어요. 야 이거 진짜 해봐. 진짜 돼요 이거. 아 이게 또 안 믿네. 진짜 돼요. 바로 한 10초에서 15초 참았어. 그리고 끝나면 하고 내뱉잖아. 이때 머릿속으로 딸꾹찌기를 생각하면 안 돼. 이때 머릿속으로 그냥 니네가 하던 거 해야 돼. 어 나 딸꾹찌 멈췄나 안 멈췄나. 이 생각을 하면 다시 딸꾹찌를 해. 이게 다 내 피셜이야. 우리가 뇌에서 죽어서 딸꾹찌를 잊어버린 거. 다시 태어난 거지. 새로 태어난 거야. 난 딸꾹찌의 존재를 몰랐어. 하고 끝났어. 15초가 된 것 같아. 그리고 딴 일. 그냥 바로 딴 일을 해요. 신경 쓰지 말고. 그럼 어느 순간 딸꾹찌이 없어져 있어. 진짜예요. 여러분 진짜예요. 진짜예요. 진짜입니다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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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안 멈춰질 때가 있어. 진짜 강한 딸꾹찌. 진짜 강한 딸꾹찌이 있어. 그래서 내가 최근에 해요. 이건 최근에. 최근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멈춰지는 거야.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서 선생님. 내가 지금 주변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다. 친한 선생님한테. 딸꾹찌 멈추는 법 있냐고 하면서. 막 이 나와. 그래서 나온 걸 내가 종합을 해봤어. 그걸 그대로 했는데도 안 멈춰가지고 종합해봤어. 그래서 종합한 결과 이렇게 하면 또 이 센 딸꾹찌이 멈추더라고.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근데 다 알아요. 물컵 하나 준비하고 코를 막고 물을 먹는 거죠. 코를 막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숙여야지. 목 넘김을 할 때 이렇게 넘겨야 돼. 자 다시. 물이 있어. 물을 먹어. 코를 막아.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여기서. 여기서. 물을 넘길 때 바로 빨리 넘기면 안 돼. 막고서 꿀꺽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막고서 꿀꺽 이렇게 넘겨야 돼. 이렇게 이렇게. 천천히. 꿀꺽 이렇게 넘기고 딱 일어나. 그리고 또 또 또 생활해. 이러면 풀리더라고. 그냥. 그냥 코 막고 물 먹으세요 하면 이건 안 돼.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해봤다. 곰곰이. 근데 이거는 마치 고개를 숨어서 내려가서 숨을 참고 있는 거잖아. 이것도. 이것도 숨을 참는 거잖아. 원리가 비슷한 것 같은 거야. 숨을 참는 원리인 건데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 돼 항상. 근데 여기서 물을 못 넘김으로 넘김으로써 뭔가 변화가 있어서 딸꾹질이 멈추는 것 같거든.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.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은 딸꾹질이 멈춰요. 내 생각에는 어떤 원리가 여기 있겠죠. 근데 이거를 천천히 해야 돼. 꿀꺽 이렇게. 나중에 딸꾹질이 딱 나오면 첫 번째. 죽었다 생각하기. 이걸 한번 해보세요. 근데 이게 이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을 때 하면 안 돼요. 굉장히 쪽팔립니다. 혼자 계실 때. 혼자 계실 때 집에서 한번 해봐. 이거 진짜 돼요. 100% 성공결입니다. 아 이거 나만 아는 건데. 나만 아는 건데.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. 성공한 사람은 후기를 알려주세요. 후기를 알려주세요. 알겠죠? 좋습니다.